공룡능선 넘는 신불상 케이블카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 2022년 이순걸 울주군수가 민자를 유치해 신불상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듯 사업시행자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주가 선정되고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올해 6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6월 21일 울주군 상북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울주군청 관광가와 삼나무 상북면행정복지센터 양산시 원동면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5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하고 있다. 주민의견서는 7월 12일까지 제출받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7월 19일 안에 협의기관인 울주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의견과 주민의견을 참조해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주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울주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본안 협의 요청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시작된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 IASS에서 신불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등옥집단시설 지구 하부정류장에서 신불산 억세평은 이런 상부정류장까지 2.46km 길이의 일선 자동순환 식탁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458억, 토지매입, 16억, 부대비 45억 등 총사업비 644억원이 투입된다. 중간지주는 3개 설치된다. 지상 2층으로 건립되는 하부정류장 인근에는 산책로와 광장, 소형차, 400대, 대형차 20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하 1층, 지상 2층 14m 높이로 짓는 상부정류장 주변에는 폭 3m, 높이 3.2m 이상의 산책로와 전망대크가 설치된다. 이 노선은 2018년 울주군이 영남 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했다가 폐기한 노선이다. 당시 11개 가능 노선 중 8안으로 등옥지구 신불제 노선이 검토됐는데 울주군은 공룡능선에 지주가 설치돼 경관을 훼손하고 상부정류장이 신불제 인근의 위치에 탐방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최정 노선에서 제외했다. 상부정류장 위치가 신불산 억세평원 동쪽 아래로 조금 옮겨진 것 외에 공룡능선에 중간지주가 설치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공룡능선에 설치하는 중간지주 때문에 훼손되는 경관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거의 언급이 안 돼있다. 2018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거냐? 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영축총림통도사 환경위원회는 2018년 행복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울주군이 현재 노선에 대해 내린 결론은 부적합이었다며 당시 울주군은 이 노선을 후보 노선 중 하나로 검토하면서 상부정류장에 내린 등산객들의 등산로 이탈 우려 공룡능선 경관 훼손, 협소한 조망권 등을 우려해 후보 노선에서조차 탈락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부적합한 노선을 지금은 최적의 친환경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과 상부정류장 입지에 심각한 부적합 사유를 강과했다고 비판했다. 상부정류장 예정지임야 울주군 삼나무카 천리 산 254번지 17만 7천 5백제곱미터를 세진중공업이 2020년 12월에 미리 구입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세진중공업이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민선 7기 이선호 군수 더불어민주당 시절인 2021년 3월이다. 상부정류장 부지를 미리 사두고 불과 석 달 만에 울주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이다. 세진중공업은 그의 6월 특수목적법인인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주를 설립해 케이블카 추진에 본격 나섰다. 2022년 민선 8기 순걸 군수국민임과 들어서고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주는 10월 울주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폐기됐던 노선의 상부정류장 부지를 미리 사놓고 민선 7, 8기 울주군과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인 셈이다. 상부정류장의 지형이 97%가 25도 이상인 급경사지이고 뒤쪽으로 30m가 넘는 암석돔 절벽 남금봉이 위태롭게 서 있어 안전성 문제도 체기된다. 상부정류장 부지는 산사태 위험지역 1등급을 포함하고 있다. 공룡능선 부근에 43m 높이로 세워지는 삼지주 부지도 전체가 25도 이상 급경사지의 산사태 위험지역 1에서 2등급에 해당한다. 반대대책위는 공룡능선 일대 안반층은 지금도 간혹 자연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라며 바람에 취약한 공룡능선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간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신불제 노선이 대한 노선에서 제외됐던 이유 중 하나였던 탐방객 이탈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다. 사업자는 케이블카 이용객이 낙동정맥 탐방로로 이탈하지 않도록 상부정류장의 테크 높이를 3.2m 이상으로 높이고 이탈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대책위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당초에는 폐쇄형이었지만 개장 이후 지자체가 개방했다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구적 폐쇄 조건을 붙였지만 지자체가 개방하면 그만이라고 반박했다. 또 밀양 케이블카의 경우처럼 사후에 지자체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꿔도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모른다고 할 것이라며 상부정류장이 개방되면 하루 최대 1만 2천명이 신불산과 영축산을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신불산 능선은 민동산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 10일 주민의견서 퇴출과 19일 이전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검토 의견 통보 이후 본격화할 본안 협의 과정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수용될지 주목된다. 반대대책위와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이동약자를 위한 수단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결국 우리나라 모든 명산에 케이블카를 놓거나 모노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말이라며 신불산의 이미 잘 닦인 임도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셔틀버스를 간월제까지 운행하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위종호 기자였습니다.